우리 뮤직비디오가 나왔다고 합니다, 여러분. 어, 뭐야. 아주 기대되기네. 어, 버터. 뭐야, 버터. 어, 버터, 버터. 이런 장면이 있었나? 아니, 호비 형 갖다주려고 이렇게. 아, 이거 따로 찍은 거구나. 네. 누구죠? 이게 제이홉한테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. 내가 하나 추가해요. 몇 바퀴 나왔어, 솔직히. 이것도 한 세 바퀴, 네 바퀴 나왔어.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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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한집의 입인가요? 아니, 거의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. 저 택배보다 많이 들었어요. 던졌어요. 어, 뭐 신고 안 맞는데, 아니? 뭐 안 맞았던 거 같은데. 제가 좀 드리는 거. 아, 지금. 요즘 지빈이가 밀고 있는 머리야. 뭐야, 이 뚜껑은? 진짜 잘 치셨어. 야, 코드는 아니야, 코드? 진짜. 뭐. 뭐. 아, 이거 너무 잘 말렸어. 아, 진짜. 그림을 위해서. 그만큼 이 마지막 안무는. 진짜. 어쩌세요, 뮤비. 잘 나왔어요. 잘 나왔어요. 소화가 주는 의미가 또 있대요. 맞아요, 이게 소화의 의미. 소화의 의미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